대대적인 이민개혁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채자들에게 8년에 걸쳐서 영주권을 주는 개혁안 취입이민과 가족이민이 적체된 것을 해결하겠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언니 이씨와 뉴저지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세계의 중심이자 많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이곳의 소식을 한인 동포들뿐 아니라 또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요 1월 셋째 주를 막 보낸 지금 이런 시점입니다 벌써 1월의 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 다음 주면 벌써 넷째 주 마지막 주예요 이번 주가 유난히 조금 시끌벅적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라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정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정말 뜨거운 한 주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키워드 첫 번째 첫 번째 키워드가요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서 살피고 있는 게 대대적인 이민개혁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부터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이민개혁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 사면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놨고 100일 이내에 이민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체자들에게 8년에 걸쳐서 영조권을 주는 개혁안 이것과 그 다음에 취임 이민과 가족 이민이 적체된 것을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칸을 위한 구제안을 조금 더 폭넓게 수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남아메리카 이민자들이죠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에서 온 건데 이 이민개혁법안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00일 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개혁을 할 테니 연방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너희들 연방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똑같은 걸 했어요 같은 걸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이민개혁을 할 거니까 한번 의회에서 논의해봐라 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달라진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방금 이 시간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민개혁법을 할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봐라 라고 맞아요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그걸 했는데 통과가 안 돼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불체자, 서류 미비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불체자 그 사면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서류 미비자라고 하죠 그전에는 국경을 넘어온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류가 좀 오버스테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스테이 돼서 비자가 없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구체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거나 이사오아이조항에 해당되는 사람 전문가 나옵니다 이사오아이조항 뭐죠? 아니 이민 사회에 살면서 이 정도는 또 알아줘야죠 이사오아이조항 이제 그 몇 년도죠? 90? 90? 저는 모릅니다 2001년인가 2002년? 3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미국에 왔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개혁 안에는 이것보다도 더 폭넓게 이런 조건이 없어도 좀 폭넓게 8년에 걸쳐서 불치해자들에게 사면을 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처음에 3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3년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5년 아니에요? 5년이에요? 5년이고 그러면 5년 뒤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3년 뒤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너무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3년이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카라고 해서 드리머들 드리머들 그러니까 불체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아이들 완전 아기 때 온 아이들이죠 거의 미국 사람으로 자랐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다카라고 하고 드리머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3년 뒤에는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이민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 면이에요 이걸 항상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고 네 그렇죠 다카가 이제 그전에는 신청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다카랑 드리머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다카는 그전부터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쵸 네 아 영주권을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말은 해도 된다고 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주지 그러니까 그게 영주권 그러니까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 비자처럼 주는 거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드리머 법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가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시행이 됐었는데 막혔던 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제 스탑을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그렇죠 그래서 다카에서 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취업 스폰서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거나 이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체류 신분은 합법적이지만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거나 할 수는 없었던 거고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드리머 법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랑 가족 이민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 취업 이민이 가장 많이 바뀌었거든요 트럼프 정권에서 인터뷰도 생겼고 그게 까다로워지고 원래 인터뷰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부터 취업 비자는 인터뷰가 생겼어요 취업 비자 그러니까 취업 이민 취업 이민 뭐 EB2, EB3 이렇게 되는 것들 맞습니다 2순위, 3순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면서 이 정체되어 있던, 적체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맞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국가별 쿼터제라는 거 있었어요 그 얘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어려운 거 국가별 쿼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워낙 이민자들이 많고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영주권 한 번 받으려면 막 10년 이상씩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쿼터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숫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쿼터에 그 4명이라고 들어가요 원래는 영주권 하나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결국 같이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를 하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족 한 개당 쿼터를 하나라고 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영주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인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개혁이 어떤 면에서는 한인들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쿼터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들어와 오면 우리끼리 줄 섰는데요만큼 그게 들어오면 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우리는 받기가 우리는 지금 2년 3년 안에 받을 수 있던 걸 우리가 이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체류 기간이 오래 돼서 비자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을 나가면은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기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다시 재입국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너는 불법 체류를 했다라고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없애겠다 이런 조항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화당에서 반발도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구체적인 상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상원이 원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원하는 법안들이 잘 통과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50대 50이에요 이제 상원이 공화당 50 민주당 50인데 부통령이 그래서 마지막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민주당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반이 되는 거야 이게 51 50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과반 이상 돼서 통과되는 법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60개 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10개 정도의 공화당 표가 더 필요하죠 이번에 이민법도 마찬가지예요 60개가 필요해서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10명 이상은 최소한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우선은 국경도 다 국경 지금 건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스탑시킨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분위기는 한데 잘 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외국 국적자에게 외국인이 아니라 비시민권자라는 표기를 사용하겠다 오 맞아 영어로 에일리언이라고 원래 말을 했었는데 이게 하면 그거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요 non-citizen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외국인한테 정리를 하자면 불법 이민자라고 했던 불법 외국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5년 동안 일시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그다음에 FBI 조사라든지 이런 거 신원 조율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든지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3년 후에 시민권을 준다 그래서 총 8년이 걸리는 구제안을 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거는 확실하고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사실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잘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알죠 우리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같은 한인들이고 같은 이민자들끼린데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을 너희들이 무능해서 못 받은 거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불체자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밤에 잘 때 언제 이민국에서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죄가 없잖아 그럼요 그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미국까지 온 건데 이 아이들이 맨날 그런 불안감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이민자로서 분명히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지금 그래서 민권센터에서도 100일 동안 의회와 백악관 앞에 가서 지금 집회를 그러니까 민권센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국, 전국적인 규모의 이민단체, 옹호기관들이 나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시위를 매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통과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을 할 거고 이런 운동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분위기도 좋고 잘 되지 않을까 구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서류 미비로 오버스테이 되신 분들 당연하죠 좀 빨리 구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불법으로 치료를 했으면 불법인데 왜 그걸 구제해주냐 이런 입장이 또 공화당의 입장인데 일단은 조금 우리가 다 같이 좀 웃으면서 발 뻗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종이 한 장이지만 그거 하나로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되는 날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방송을 한 번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대대적인 이민개혁이었고요 이민개혁법